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문제 전체적으로 좀 되게 평이하다 싶고요. 어려운 문제, 독해 쪽이 한 3개? 그 다음에 단어 문제 좀 어려웠지만 맥락 잘 살펴서 풀면 평이한,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였다. 이렇게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찾는 방법 보죠. 먼저 시책형이고요. 헬로스이션하고 회화에서 마지막을 넣어야 되는데 대화문에서는 요점이 뭔지 보니까 대화문에 A하고 B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헬로스이션, 헬로우 데이비드, Are you and Mary free this Saturday? 해가지고 이 부분이죠. 토요일 날 시간이 있느냐. Saturday, she would go shopping, but I'm not sure. Why do you ask?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오고 I thought I would invite you guys to dinner 해서 이 부분이죠. 저녁 식사를 하체하자. Well, let me check again with her and give you a ring this evening 해서 여기 보면 give you a ring이라는 말이 전화하겠다 잖아요. sounds good 한 다음에 그럼 전화할게 그러니까 좋아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I'll be waiting for your call 해서 내가 네 전화를 기다리겠다 해서 이제 답이 딱 되는 거죠. You should have made it on time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왜 should have pp 하면 뭐 뭐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건데 made it on time 할 때 make it 이라는 말은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정시에 딱 도착을 했어야지 라는 말이 지금 이제 물론 상관은 없죠. thank you for having me David 했는데 이게 이제 표현이더라고요. 어디 이제 다른 사람들 집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떠날 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떠날 때 모임에서 떠날 때 하는 말이고요. how could you stand me up like that 하면 stand somebody up 이러면은 바람 맞추는 거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게 만들고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2번 풀게요. 문법 문제인데 1, 2, 3, 4 중에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mutual aid group 해서 이거는 서로 돕는 그룹에 대한 얘기고 is a place where 그러면 이제 where가 place라는 명사를 설명한 형용사절이 시작이 됐고 where는 항상 스스로 이 단어 자체는 부사니까 이 다음부터 하면 완전한 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 개인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ask us for assistance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소다. 이러니까 이건 분명히 맞다.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으니까요. as the group members offer help to the individual with a problem 그 문제를 가진 이 사람을 도울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they are also helping themselves 에서 이런 제기대명사는 이제 주어하고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they하고 themselves 같은 사람이니까 이것도 맞다. 라고 확실히 표시를 하고 각 그룹 멤버는 can make associations to a similar concern 에서 비슷한 고려사항의 어떤 관련들을 지을 수가 있다. 라고 여기 어소시 읽으면 되겠는데 여기 concern이 맞느냐 하는 건 앞에 어가 붙어서 뒤에 s를 쓰지 않고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앞에 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고려사항 여기서 말하는 concern이라는 거는 problem하고 비슷한 그런 고려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관련을 지을 수가 있다.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ways 에서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 이러면 여기서 위체 가르치는 게 ways죠. 그래서 그 방법 안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방법 안에서 라고 마치 in 서울처럼 장소 부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되어있으니까 틀린 거죠. 여기다 ing를 써가지고 도움을 주기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는 이렇게 주어를 만들어줘야 된다. in a mutual aid group giving help in a mutual aid group is a form of self-help 해서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4번이 ing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이요. 3번은 우리말 영어로 옮기는 것 그거는 마치 자신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유창하게 영어로 말을 한다. 이러면 되게 부럽네요. 그쵸? 근데 자신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할 때 사실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시제를 써줘야겠어요. 그래서 he speaks English fluently 여기까지 딱 좋았고 마치라는 말이 as if 들어가고 그가 he wore on American 이렇게 말할 때 주절의 시제가 s 붙었으니까 현재죠. 그런데도 여기다 월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가정법에 맞게 월을 썼다. 이거죠.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what if라는 말이 어떻게 하지? 이거 아주 같다는 것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지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하면 일단 여기 should를 우리말에 혹시라도 이런 의미로 왜 가정법에서 if하고 주어 쓴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쓰기도 하고 if 주어 what to 동사원형 이렇게 써서 미래에 이제 읽기 어려운 일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정해서 말하는데 이건 혹시라도 정도의 말이고 wha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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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hat to do 이게 거의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는 거죠.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그냥 집에 있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일반적인 시제인 조건부사절에 미래라도 현대시제를 잘 쓴 거고 나는 그냥 집에 있겠어. 할 때 자기 그런 마음이니까 will 이라고 제대로 써줬어요. 그래서 또 맞다. 뉴튼이 없었다면 중력법칙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죠.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뭐 뉴튼이 없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자를 많이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여기다가 he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뭐 뭐였었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would have pp 이런 시제를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여기 보니까 if it was not for newton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if it were not for 라고 가정법에는 was가 아니라 were를 쓰는 걸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맨 첫 번째 문장에서 if it was 가 아니라 were가 된 게 맞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틀리려니와 사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if it hadn't been hadn't been for newton the law of gravitation would not have been discovered 라고 시제도 사실은 더 과거로 맞춰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은 다 봤고 4번이 틀린 이유는 여기 워즈라는 형태나 또 시제 처리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문제를 갈게요. 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라는 말을 영어로 제대로 옮기라 그러는데 일단 시작할 때 그 회사라고 어떤 특정 회사를 지적했잖아요. 그 회사 여기 보니까 더 컴퍼니스 컴퍼니스 더 컴퍼니스 컴퍼니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그 회사라고 딱 말을 했는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지워내고 1번하고 3번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마케팅 스트리지 어필스 투 더 여기까지 똑같았고 컨수머스 후 알 어커스턴드 투 그 다음에 페이냐 페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 활동에 익숙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 어커스턴드 투 다음에 IN 지형을 쓴다는 거 우리가 비 유스 투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활동을 명사화시키고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음 3번으로 골라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은 밑줄 친 부분에 뭘 넣으라는데 보니까 단어 문제예요. 단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파워드에 있는 500개 단어가 그 표제어 500개 표제어가 나온 것을 제가 칠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선택한 4개 중에 3개가 다 파워드 표제어로 나왔어요. 예문을 보면 어떠한 유전자는 is one dot 하고 이해를 설명하는데 produces a particular characteristic 그래서 특정 어떤 특색을 particular 특정한 특징을 만들어내는데 regardless of weather 그래서 웨데부터 명사절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의 유전자를 from one parent over two of them 해서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있든 또 두 분이 다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막 드러나는 그런 유전자를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게 우성 유전자 그걸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우성이란 단어 나무넌트는 답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근데 proficient라는 형용사 skill for our 같으면 아주 좋은 단어고 turbulent라는 거 굉장히 막 격동을 치는 이라는 거죠. 이게 agitation이라는 그런 흔들거린다는 뜻이 있어서 recessive는 stress가 가다라는 거니까 뒤로 빠지는 퇴각하는 이런 정도로 읽겠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밑줄 칠 부분 sobriety 하고 같은 말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거 많이도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 자주 안 나온 단어니까 본 것 같긴 한데 뜻이 좀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죠. 그럴 때 맥락을 활용해야죠. 그래서 딱 맥락을 보면 The commander of this ship 이러니까 이제 커맨더가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명령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배의 장군이 Oto command the ship's course 그래서 이 배가 어디로 갈지도 명령해야 되고 Also command the justice, peace, and sobriety both among the seamen and all the passengers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좋은 거 justice도 좋지 peace도 좋지 sobriety도 좋지 이런 것들을 잘 지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좋은 걸 찾아야 되니까 질서도 잡고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걱정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English를 많이들 모르셨겠지만 이 단어는 이제 파워드에 보면 고뇌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Agony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랑 좀 모양 비슷해요. A, G, N이 다 있으니까 둘을 붙여가지고 같이 어떤 고뇌나 고통이라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뜻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거는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 Solicitud이라는 말은 사실 요게 Solicit이라는 동사가 요청하다 Ask for 하여튼 요청하다라는 건데 불쌍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서 그 안 된 마음이 나오고 배려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Solicitud이에요. 그래서 배려심이라고 하는 말은 또 좀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Temperance라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템퍼가 열이라든지 온도를 왜 템퍼러추어 하는 또는 화 Lose once temper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화를 놓쳐서 밖으로 화를 낸다는 말이니까 그런 열이나 화 같은 따뜻한 건데 그런 그 화 같은 걸 잘 절제하는 어떤 절제력 그런 것을 절제 자제 이런 걸 Temperance라고 하니까 Sobriety가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이제 배 안에서 있는 뭔가 있어야 할 것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있어야 될 좋은 것으로는 사람들이 좀 절제하고 좀 차분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측해서 답을 했으면 좀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 단어는 뭐 그냥 딱 그겁니다. Sobriety 정신이 맑고 또 뚜렷하게 차분하게 있는 것 형용사는 Sober 이렇게 되고요. 머리가 깨끗한 상태죠. 그다음 문제로 갈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 문제는 이런 걸 구동사라고 하죠. 동사하고 옆에다가 전체 산업 부사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뜻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걸 묻고 있어요. 근데 좀 그게 쉬웠던 게 정부가 is now trying to 한 다음에 더 uprising with the help of some outside forces 하니까 여기서 이 forces라는 걸 이제 군 그러니까 해외에서 군대를 끌어와가지고 그 uprising이라고 하는 뭔가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진압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 누른다 아래로 누른다 라고 하는 put down을 이렇게 그냥 슥 부드럽게 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drop by는 stop by나 또는 come by 같은 말로 이렇게 들르다 잠깐 들르는 거 그 다음에 abide by는 중요한 표현인데 abide by 덜 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부하는 게 나아요. 법 옆에서 딱히 충실하게 지킨다 법을 준수하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보통 준수하다 이러면 중요한 단어가 absorb 이러잖아요. 자 이거 해두고 그 다음에 fill up이라고 하는 그냥 채우다 뭐 특별한 뜻이 없고 fill in이나 fill out을 쓰면 어떤 서류 같은 데다가 자기 뭐 써야 될 거 이렇게 작성하고 기입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자 다음 문제 9번 아 8번입니다. 자 여기는 또 두 칸에다가 테이크로 들어가는 역시 구동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보던 표현들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The newly appointed minister 사드에서 일단은 새로 증명된 장관이 한 말이에요. 노 디벨럼먼트 멋있는 말을 했겠죠. 어떠한 발전도 At the cost of people's rights 했는데 이 표현은 At the cost of 이거 자체가 중요한 말이죠. 이게 작년 올 초인가? 경북 교행에서도 답으로 남았었던 중요한 표현인데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람들의 권리를 하고 뭐 희생시키고 뭐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take down이라고 하면 뭔가 자바가 누르는 거니까 안 좋게 억제한다든지 뭐 안 좋게 만드는 걸 텐데 얘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말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take place를 먼저 잡고 because it is basic and fundamental 해서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거는 음 글쎄 여기 복수로 됐어요. 이걸 직접 받지는 않았을 텐데 글쎄요 하여튼 뭐 그건 기본적이고 펀더멘탈한 거다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So any development will have to first the people's right 하면은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에헤 take after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look after하고 맨날 좀 헷갈리죠. 아무래도 look after는 돌보다고 take after는 부모님이 가지셨던 어떤 성격을 내가 뒤에서 잡는 거니까 단다 우리가 잘하는 동사 resemble하고 같은 말이고 하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셨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 the first thing 회화입니다. 그러면 역시 그 대화의 주제가 뭔지 찾는 거예요. the first thing you should consider when buying a used car is the mileage 이럴 때 여러분이 buying a used car 요게 포인트다 라는 걸 딱 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s the mileage다. 차 살 때 뭐 중고차 살 때 충고 하는 것인 줄은 드러났고 that's what I've heard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예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예스라고 했다면 여기다가 wh로 시작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예스나 노 라고 할 때는 wh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가가지고 how로 시작하는 질문을 먼저 뺀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얘기를 읽어봐서 이게 뭘지 찾아내기로 하죠. you should always look at the amount of rust that it has 에서 rust라는 말이 뭔지 몰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걸 한번 봐라. 차가 가진 뭐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을까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골라볼 때 이걸 지금 기억해놓고 do you know how long the engine will last? 하니까 how long the engine will last? 해서 아세요? 엔진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좀 뜬금 없어진 거죠. 4번을 보면 is there anything else I should watch out for? 할 때 watch out for 하는 게 조심하다. be careful 이라는 말이니까 또 하나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을 보세요 하는 말이 잘 어울리더라 이거죠. that's good to know. 알면 좋을 내용이네요. 이렇게 됐고 rust라는 거는 녹스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자 엇법상 옳은 것은 문법 문제 without plants to eat animals must leave their habitat 이래야 된다. 여기 from 쓰지 않죠. leave라는 동사 다음에는 장소를 바로 쓰면 여기를 떠난다. 이러지 여기로부터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향해 떠난다. 이럴 때도 여기다가 to 이런 거 쓰지 말고 향해라. 미사 for 써라.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he arrived with owen who was weak and exhausted.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이 오엔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후이야가 오엔을 설명하겠죠. 근데 오엔은 약했고 그리고 탈진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조스티드라는 형용사형을 써야 된다는 거고 이 단어는 형용사형 하나가 뜻이 진짜 많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익조스티비라 그러면은요. 되게 철저하다는 말 꼼꼼하고 철저한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이걸 써도 틀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하고 철저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형태 주의해 주시고 단어는 하나만 공부를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동의 하나쯤은 서러우라고 비슷한 말을 하나 생각해 놓으면 좋고 그 다음 갈게요. This team usually work late on Fridays 그래서 이제 Friday에다 S를 붙입니다. 일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팀은 대체로 늦게까지 일을 한다 이때 요 부분에 하죠. Late 하고 Lately 이렇게 되면 요거 최근에 라는 말이니까 늦게 일한다 말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팀이라고 하는 명사가 집합명사죠. 그래서 단수를 하더라도 뒤에다가 S를 안 쓸 수 있다.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S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여기 S가 왜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안 하셨겠지만 맞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단수형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되어있는 집합명사니까요. 그 다음 이걸 보면 Beside literature we have to study history and philosophy 를 보면 이게 Beside는 뭐뭐 옆이라는 장소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문학 외에도 이렇게 말하려면 Beside 이렇게 넣어야 한다. 그래서 Beside와 Beside의 차이를 구분해라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11번부터 이제 독해를 할 거예요. 독해는 첫 문장에다가 제가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시험 문제 받으면 항상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예 문제를 받고는 형광펜으로 딱딱 첫 줄만 칠해놓고 그래서 주제는 꼭 알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볼게요. Language alone is not enough to explain the rise of modern nationalism. 딱 이걸 해놓고는 여기까지 읽고는 형광펜을 칠해놨으니까 주제가 뭔지 찾아야 돼. 동그라미를 하는데 이 글의 주제는 랭귀지죠. 그 다음은 modern nationalism 이라는 말이 주제일 것은 되게 분명해요. 이 둘의 관계는 현대의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민족주의의 성장에 언어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언어가 다는 아니다. 이걸 이렇게 알아들었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일치 내용이니까 일치 내용을 찾을 때 상당히 주제가 뭔지 알면 선택항으로 바로 갈 건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덜 읽기로 하는 거죠. Even language is short hand for 이렇게 하면 short hand라는 말이 좀 여러분 잘 몰랐을 거고 언어조차도 이것을 위한 short hand이다. 그러면 이제 모른다 나오면 좋은 말일까 안 좋은 말일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손이 짧다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나쁜 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특별한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가면 지금 설명할게요. 원래는 속기 기자들이 어디 가면 막 빨리 쓰는 거 있죠. 그걸 short hand라 그래요. 짧게 줄임말이다. 우리가 줄임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란 함께 속해 있음이라는 감정 또 of sharing the same memories 이제 어부가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the sense of sharing the same memories the same historical experience the same culture and image native heritage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짧게 줄여 말하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라는 거겠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똑같이 역사적 공유도 있고 여러 가지 공유한다. 언어로 when in the 80th century 그래서 18세기에 when in the 이게 좀 이상하죠. 여기서 when에서 부사절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내셔널리즘이 이게 이제 when 다음에 나오는 절이에요. 그래서 18세기에 민족주의가 began to form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as a modern movement 여기서 부사절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발전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it's forerunners in many parts of Europe 할 때 forerunners은 앞서 달려간 사람들이어서 선구자? 이런 정도 선구자들은 we're not soldiers and statesmen 에서 처음에는 군인이나 정치가가 아니었고 but scholars and poets who sought to find in 자 여기 잠깐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 읽고 더 읽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읽고 나서 지금 읽은 걸 다시 정리를 하고 선택하고 가보는 거죠. 언어는 현대적 민족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언어가 뭐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또 지금 읽은 거는 soldiers나 statesmen하고 상관이 있다 라기보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포이츠라든지 또 scholars들이 민족주의에 기여한 바 있다. 이래서 실제로 보니까 처음에는 얘 만은 아니다 이래놓고 언어가 기여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가보면 자 일체하는 걸 찾으라는데 language contributed to the rise of modern nationalism 아 일체하지 않는 거구나 딱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다 contribute 했다 맞고 언어가 기여했다 이것의 등장에 이런 게 딱 맞고 The movement of modern nationalism 그래서 이것의 움직임은 Was led by government officials 그러니까 이 이해가 확실히 틀렸죠 Government officials 라는 말이 아까 scholars하고 포이트라고 했으니까요 답이 너무 분명히 나왔고 잠깐 시간을 내서 이거 맞는지 살짝 확인을 하면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이러면 Not until 하고 이때 강조금은 되게 좋은 부분이 나왔어요 18세기가 되어서야 내셔널리즘이 became a modern movement에서 현대적인 어떤 움직임이 되었다고 아까 본문에 나왔던 대로 18세기와 그 다음에 내셔널리즘의 관계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 intellectuals play the role in the formation of modern nationalism 하면 여기서 말하는 intellectuals가 아까 읽었던 scholars와 포이스의 다른 이름이고 그래서 이것도 살짝 확인을 놓고 답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 마지막 읽을까요 그 다음 질문 아까 이따가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그 시인을 설명하는데 who sought to find in ancient legends 이럴 때 여기서 뭘 주어야 되냐면 소시라는 동사가 쓰기의 과거형이죠 이 사람들이 뭘 추구했냐면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자 했는가 라는 썸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이라는 장소부사를 먼저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고대의 전설들과 그 다음 보면 그 다음에 Have forgotten folk songs에서 인이 끝나고 아까 예상했던 something이 여기 나온다 지금 전체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ancient legends하고 Have forgotten folk songs folk songs은 민요 folk가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뭘 찾고자 했냐면 국가의 영혼을 강조해줬고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 intellectuals들이 but 또 꺾네요 점점까지 했던 얘기는 뭐였죠 이렇게 이제 the bush 이라는 말이 나오면 금방 했던 얘기는 뭐지 하고 또 정리하고 이제 무슨 얘기 할까 하고 예상하고 이런 습관 좀 전에는 그 시인들이 뭐 이렇게 민족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나 it was language that enshrined the memories, the common experience and the historical records 하면 좀 논리구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강조구문에 써서 언어였다 그러나 언어였다 해서 언어를 한 번 더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enshrined 할 때는 이게 shrine 이라는 단어가 해석할 때 성체 멋있는 데 지어놓은 절이나 그런 거 있죠 절이나 성당이나 아마 성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그런 거 이제 번쩍인다 shine 하고 비싸다고 외우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enshrined 다음에 이게 소중히 여기다 그래서 뭘 소중히 여기냐면 기억들 1번 그 다음에 the common experience 그 다음에 and the historical record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담아내는 것은 언어였다 하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구나 예 우리 독해한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제 풀러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religion이 역시 형과 펜이 칠해져 있으니까 주제를 찾게 되네요 religion plays an extremely important role in American cultural life 그래서 뭐 얘기는 되게 쉬워요 미국에서 종교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일치하지 않는 거 됐죠? 그러면 조금만 더 읽을게요 Pre-dominantly 그리고 dominant 아까 어휘문제로 답 나왔던 거 Pre-dominantly 강조하려고 쓴 거 압도적으로 Christian이 The country 아 압도적으로 기독교인 하고 여기서 얘기가 끝났고요 주어는 이거예요 The country 다음 공사는 possesses two main religious forces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protestantism이라고 하면 계신교 목사님 계시는 거기 그리고 Roman Catholicism 하면 이거 신부님 계시는 천주교 이런게 이제 큰 요소다 그럼 이 정도 읽고 나서 이제 세부상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얘기가 되게 단순하니까 자 갑니다 선택함을 보면 Two thirds of Americans are 미국인들 중에 3분의 2가 are Methodists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미국인들 전체의 3분의 2가 Methodists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단어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3분의 2나 뭐다라고 종교로 3분의 2가 뭐라고 얘기할 만하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문을 읽고 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Methodist가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의심하며 이 선택함이 틀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바로 찾는 게 낫죠 그래서 가볼게요 가보면 어 Two thirds 뭐 이런 말 있습니까 In America today 어 여기 나오네요 Two thirds of all church going people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Belong to one of three faiths 이런 세 가지 믿음들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그게 Baptist는 침례교 그 다음에 Methodist는 감리교라고 그리고 Roman Catholic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그것도 세 군데 찢어져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Methodist 다 아까 그것도 확실히 틀리죠 그래서 답이 금방 나와버린 거예요 나머지 거 한번 확인할게요 선택함 그래서 답은 얘는 완전 틀렸고 여기 보면 말이 사실 주저주저기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너만 틀렸을 때 다시 안 받겠지만요 읽어볼게요 As of 이거는 이제 언제 언제 날짜로 1976년 일자로 There were twice as many Baptist as Methodists in America 에서 Baptist하고 Methodists를 비교해 가지고 얘가 지금 배수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배수 비교에 여기 edge하고 edge를 넣어서 edge, edge 쓰고 앞에 twice 쓴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Baptist가 Methodist의 두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Mormonism is a faith of a non-European origin 에서 이제 Mormon이라는 거는 유러피언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길거리 다니다가 뭐 양복 입고 영어 배우시겠습니까 하는 그 성교사들 그분들이 Mormonism이고 우리가 조금 알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진 교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Jews exercise their influence over American society 하면 Jews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될 그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exercise가 influence와 함께 이제 동사로 쓰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렇게 쓰이는 건 되게 좋은 공부고 influence 다음에 전체사 over를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제 over 뒤에 나오는 거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영향력은 누구 위에 이렇게 한다고 over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구조 같은 거 보십시오 근데 읽고 나면 너무 당연한 얘기에요 유대인들이 미국사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그래서 답 분명히 1번이다 맞아 살짝 읽어보죠 그래서 보면 음 which claimed 이러면 which가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교파를 받았을 거고 주장하기를 멤버십스에서 회원들 수를 뭐라 그러냐면 1976년에 26M, 13M, 49M persons 라고 respectively 라는 좋은 부사죠 각각 이래가지고 각각 베티스트가 이만큼 메타디스트가 이만큼 워만 캐슬리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한다 besides 여기 나왔습니다 자 뭐뭐 외에도 besides these three faiths 이 세 개의 교파만 있는 게 아니라 there are many others 다른 애들도 있는데 both christian이기도 하고 and non-christian이기도 하고 including a large and influential jewish community 여기 먼저 주의시가 나왔고 소용사 influential 이라는 형식이 좋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and several other faiths without a European historical bas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faiths를 수식하는데 유럽에서 기원하지 않은 그런 몇몇 다른 신앙들도 있다 예를 들면 buddhism, islam and mormonism 이런 건 유럽 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읽었고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3번 주제가 뭐냐 이제 좀 쉬웠고요 Today's consumers are faced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than ever before 그럼 첫 문장에서 비교급하고 than ever before 이렇게 나오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라는 말은 최상급 그럼 최고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선택함이 굉장히 많다 컨수머들은 그래서 그렇게 막 쫙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이게 나오겠죠 보면 to buy economically 이제 절약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 as well as to protect the environment 또 환경도 보호하면 좋으니까 follow these basic principles 하면 이제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principles 원칙들을 따르세요 하면 이제부터 나올 얘기는 너무 뻔해요 그쵸? 첫째 뭐 하세요? 둘째 뭐 하세요? 셋째 뭐 하세요? 그럴 거니까 바로 선택함 가겠습니다 팁스 팁스 에서 뭐 자원의 종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을 해서 답을 1번 딱 하는 거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보면 before making any purchase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do your research 에서 조사 연구를 하십시오 리서치 완전 불가상능사 첫째 좀 조사를 해라 select products made from renewable resources 에서 좋은 표현이죠 다시 새롭게 쓰시면 재생이 가능한 그런 자원들로 만들어진 몸으로부터 만들어진 상품들을 고르세요 such as wood and wool 이런 것들은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renewable 이라는게 뭐 하여튼 환경에 좋은 물 같은 거 뭐 재생 재생 가능한 그렇게 해석하는 buy reusable products 이번에는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사세요 예를 들면 그 다음 가시면 buy washable clothes towers 천으로 된 타워를 쓰십시오 rather than paper cups 에서 종이로 된 근데 여기서 컵을 비교한다는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종이로 된 거 쓰지 말고 천으로 된 거 쓰세요 buy local produce that is in season 했는데 이 프로듀스가 명사로 하면 농축산물을 말해요 불가산 명사죠 농축산물 전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만 농축산물을 사용하세요 that is in season 좋은 표현이죠 제철 제철인 거 it is usually cheaper and fresher and has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에서 환경에 충격을 좀 덜 주니까 좋은 겁니다 look for all natural non-toxic products that 이렇게 가면 look for가 찾으라라 아주 좋은 표현 명령문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품들을 찾으세요 that break down without living hot for residues in the environment 하면 break down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은 썩다 라는 거죠 썩으면 깨져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않고 썩냐면 해로운 residues을 환경에 놔두지 않는다 할 때 residue가 해석을 잔염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 되게 쉬워요 seed의 뜻이 seed 안 따여서 뒤에 앉아 있는 거니까 residue가 남은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14번 할게요 제목 이거 좀 어려웠죠 이 문제는 In 2003 Amos Tversky My younger colleague and I met over lunch and shared our recurrent errors of judgment 여기 특이하게도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younger colleague에서 colleague 동료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사람 동료인 이 사람이 하고 자기하고 만났고 over lunch 요 표현 좋은데요 전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만났고 그리고 share the recurrent 여기 call가 왜 발생하다라는 동사 occur 해서 이걸 re로 바꿔주면 다시 발생하는 제발 자꾸자꾸 발생하는 실수들 ob judgment 해서 아니 판단을 자꾸 내가 실수를 하더라 이 얘기를 이제 공유하게 됐어요 from there 거기로부터 were born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누가 태어났다는 건지 여기 주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얘가 주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장소부사로 시작을 하고 거기로부터 태어났다 무엇이 이쪽이 주어예요 our studies of human intuition 했는데 인투이션라는 말은 여러분 본능이라는 단어는 인스틴트 그리고 인투이션은 본능하고 좀 다른 직감 인간이 직감으로 확 느끼는 이게 문제에 대한 연구가 탄생되었다 we could spend hours of solid work in continuous delight 에서 우리가 spend 시간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solid라는 행용사가 work을 수식하면 굉장히 확실한 되게 분명하고 좋은 아주 좋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작업에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계속해서 행복했다 여기까지 읽고 보면 계속 이제 자기 같이 일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한 문자만 더 볼게요 as we were writing our first paper 여기서 말하는 paper는 논문이겠죠 첫 논문을 쓰고 있을 때 I was conscious of 하면 conscious는 인식하다 알다 라는 말이 뒤에 여부 나와야겠고요 how much better 라는 종속 접속사로 시작한 명사절에서 얼마나 더 좋은지 it was than the more hesitant piece I would have written by myself 이러면 내가 by myself 라는 거 이제 혼자서 혼자서 썼었더라면 보다 주저주저 하면서 맞나 맞나 이러면서 썼었을 그 글에 비해 이게 얼마나 좋은지 기뻤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 더 확실해졌어요 같이 하니까 되게 좋더라 그걸 답을 하겠습니다 가보죠 human intuition 분위기 안 좋죠 인간의 직감 and its role in decision making 여기는 협동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없어서 답이 안 되겠다 마치 글의 주제가 인투이션인 것처럼 얘기했으니까요 a recipe for success stick to your own beliefs 했는데 일단 recipe 라는 그 이제 요리법 그래서 성공의 요리법 성공을 만드는 비법 그래서 당신 자신의 믿음을 고수해라 이렇게 말하면 상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서 배제하겠다 how pleasant and productive collaborative work is 여기 우리가 기다리던 collaboration 들어갔으니까 답을 하겠고 4번이 왜 틀리냐면 place yourself in others shoes 이 표현은 좋죠 동사 플레이스테이션에 put 이런 동사은 쓰고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다른 사람 입장에 한번 있어봐라 to mediate conflict 에서 갈등을 mid가 중간이라는 말이니까 중재하기 위해서 뭐 내용은 좋지만 협동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답은 3번으로 분명히 되고 아까 우리 안 이긴 거 있나요? 자, 보면 어, 마지막 문자 we did almost all the work on our joint projects together 그래서 이제 우리 합동 프로젝트에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함께했다 including the drafting of questionnaires 그럼 questionnaires라는 말이 question에다가 많이 붙였죠? 설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draft는 초안을 맨 처음에 이렇게 써보는 거 그것도 같이 했다 그 다음 our principle was to discuss every disagreement until it had been reserved to our mutual satisfaction 하면 자기들이 이제 원칙이 있었는데 모든 브릿지가 있을 때마다 토론을 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꼭 해결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는 어디까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상호간의 만족의 끝 지점 그러니까 to라는 건 끝을 얘기하니까 결국 자기들이 둘 다 만족할 때까지 계속 토론을 하자 와 굉장히 말 많이 했겠어요 if I expressed a half-formed idea half-formed idea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반쯤 만들어진 생각을 얘기해도 I knew that 나는 확신하겠는데 Amos가 아마도 반만 얘기해도 빡 이해해 버린다는 거죠 probably more clearly than I did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를 했다 와 이런 팀워크는 뭐 굉장히 환상적인데 환상적이니만큼 쉽지는 않죠 So we shared the wonder of owning a goods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팀워크를 이루다 보니 이거는 They could delay golden eggs 에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를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신기함을 가졌다 그래서 해석은 잘 됐고 행운이 있는 분이시네요 자 15번 갈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빈칸 넣고 쉼표 있고 그러면 거의 답이 80% 이상이 however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답이 how ever였는데 그렇다고 뭐 막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막 찍을 이유도 없고 자 이거 보면 Americans have ambivalent feelings about neighbors 할 때 이 단어가 좀 어려웠죠 ambi가 둘다 라는 거고 value가 같이 그러니까 이 오른쪽도 같이 있는 것 같고 왼쪽도 같이 있는 것 같고 서로 이렇게 약간 양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갖고 있다 이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글은 미국인들이 이웃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게 주제다 그리고 ambivalent라고 먼저 얘기해 줬어요 This ambivalence는 reflects the tension we feel 우리가 느끼는 갈등을 반영해 보인다 우리가 이제 이 전체사 5번은 앞에 말한 갈등 tens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주제에 걸쳐진 갈등과 긴장인지를 연결해서 보여줘요 Over our loyalty is to group and to self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단체냐 아니면 개인이냐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느냐 로열티하고 to하고 충성스럽다는 항상 전체사 to 그래서 거기서 이게 긴장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and wish of the two 그러면 the two란 아까 말한 요거죠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text precedence 하는데 precedence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먼저 진행하다 선행하다 에서 이게 설레 라는 말이 되고 설레라는 말은 precedence고 precedence니까 우리가 우선권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뭐가 더 우선해야 되느냐 In other cultures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The group clearly takes precedence 에서 그룹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개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나 분명히 stop high or better 있고 맞아요 읽어본 미국에서는 We draw boundaries around individuals 에서 개인이 있으면 개인 주변에 이렇게 boundary 를 그리고 And circumscribe their space 에서 자기들의 공간을 circumscribe 이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circum은 동그라미잖아요 So around go circle 알잖아요 그다음에 scribe이 쓰다 라는 말이어서 자기의 공간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다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그리는 게 뭐냐 이게 제한한다는 말이 돼요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그 나머는 네 땅이니까 내 땅은 건들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한계를 준다는 거죠 We conceptualize this space as privacy 그래서 여기 conceptualize 라는 거는 말은 되게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개념화 한다는 거니까 여긴다는 말이고 So regard a as b 처럼 저기 좀 as가 나온 거고 이 공간을 사생활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고 그다음에 그 사생활은 여기 이하가 설명하는데 which protects the individual from 이러면 여러분 protect라는 동사 다음에 사람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구종이 다 있다 자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 가면 from the outside and from others 해서 외부로부터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보호한다 it is a concept that 해서 이 개념은 that many foreigners find odd even offensive 해서 외국인들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쾌해 보이는 그런 감정이다 but again 그렇지만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되겠죠 it is the individual 다시 말하지만 결국은 개인이다 that 이하가 이때 강조구문이 이건 지방직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it is the individual that is valued over the group 했고 아까도 말했지만 over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래죠 그래서 얘는 아래고 개인이 더 위다 라는 걸 over로 잘 구분해서 보여준 거고 그룹은 덜 중요하다 이거죠 whether that group is whether 다음에 whether 그게 a건 b건 혹은 c건 그런 막론하고 무조건이라는 내용을 whether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그 그룹이 가족이든 회사든 커뮤니티든 어쨌든 그룹보다는 개인이 훨씬 중요하다 그게 자기네 가치다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6번은 이제 채식주의자에 대한 얘기였고 명사를 집어넣어야 했죠 그래서 베간스라고 하는 용어를 어 자기 아마 익숙하지 않은 용어니까 일반적인 용어 베스테리언스 앞에다 strict를 넣어서 아주 엄격하게 채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베간스라고 한대요 그 사람들은 Do not eat meat fish 파우트리 eggs or animals milk 하면 여기서 어려울 단어는 파우트리 닭이나 오리나 그런 거 그런 이제 날아다니는 것 그런 애들 세 종류 있죠 그걸 파우트리 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안 먹어요 얘기는 되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베스테리언스가 이제 뭐 이거 안 한다 이런 정도로 요점을 잡아두고 우리가 지금 밑줄 기억 니은을 봐야죠 They think it is cruel to make a cow produce milk all the time 하면 make이란 사육동사 다음에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동사언용 이렇게 쓴 거 그래서 젖소가 계속 뭐 이래야 되는 거는 잔인한 일이다 therefore they avoid any more more from milk such as yogurt, cheese, and butter 하면 우유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런 다 안 먹는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전체사 from 그 끌어오기를 바라는 접도어인 D D란 접도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파우더에 500개 표제어이기도 한데 참 중요한 좋은 단어예요 강에서 떨어져 나온다 해서 여기 있던 것을 이 우유에서 떨어져 나온 파생물들을 명사용으로는 The river tips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들 안 먹는다 Most vegans avoid eating honey 또 꿀도 안 먹는다 왜냐하면 Bees are killed when they produce honey 그래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꿀 만든다 보면 쟤를 주문다는 거예요 진짠가 어쨌든 As for eggs As for 이 말은 이제 뭐 달걀에 대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제를 소개할 때 As for As for me 나에 대해서라면 이렇게 내 얘기하겠다 또는 As for eggs 하면 이제 달걀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화제를 소개할 때 쓰는 전체사예요 As for eggs chickens suffer as they are 음 예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달걀에 대해서라면 그 닭들이 고생을 해요 언제 고생하냐면 왜 고생하냐면 They are put in cages All their lives 여기까지 가볼까요 그 cages가 그거 닭장 거기에 넣어지고 평생 거기 살고 그리고 계속 알을 낳아야 되고 뭐 뻔한 얘기들입니다 Vegans eat more more 그럼 이 사람들이 먹는 걸 써야 돼요 Like for these foods 아니면 여기 전체사 for가 교환을 의미하네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안 먹고 그럼 자기들은 뭐를 먹느냐 해서 대체물이라고 하는 Substitute 라든지 아니면은 대체물은 또 아주 가까운 단어 Replacement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답은 Substitute 였고요 Which they can get in vegan stores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Which they can get 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foods를 Get의 대상이 foods입니다 그것들이 이런 가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This may be vitamins from seaweed or soy 이했고 Seaweed는 바다의 잡초 이래가지고 해초류를 Seaweed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문제 답 됐으니 17번 합니다 이 조금 어려웠어요 Geologists at SUNY Have observed the sea How sea turtles develop into males or females 그래서 동물 동물의 신비네요 보니까 얘네들이 보면 Sea turtles가 나중에 매일 수컷이 되거나 Females가 되거나 하는데 그게 메일인지 피메일인지가 유전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온도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신기해요 Turtle eggs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주제로 Sea turtles가 Male이냐 Female이냐 이 얘기를 시작했다라고 요점을 잡고 Sea turtle eggs that lie in the sand at cool temperatures 여기까지가 Turtle eggs를 설명하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쿨이라는 거죠 쿨 시원한 데서 놓여진 그런 Turtle eggs가 produce male turtles 그러면 male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이 온도 때문에 And eggs that incubate incubate at about five degrees higher 여기까지가 x 여기서는 higher 이게 포인트고 produce females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If dinosaurs were like modern turtles 이렇게 될 때 제가 크게 읽었듯이 Dinosaurs가 새로 등장했다 이거 잡아야 되고 얘네들이 똑같이 파충류니까 얘네들 같더라면 얘 양소류인가요? 뭐 하여튼 비슷한 애들이니까 A sudden drop in temperature for even a short time 그래서 포인트는 drop in temperature 온도가 뚝 떨어지면 may have simply eliminated all females from the species 그래서 eliminate 이라는 동사 remove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제거하다 뭐뭐로 붙어 이런 구조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may have pp 이렇게 나가면 뭐뭐였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는 걸 잘 읽어내면 참 좋고 그냥 간단하게 온도가 뚝 떨어지면 females는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under stress or stress라는 또다라는 팩터가 있는데 요소가 요런 요소 하에서라면 some female leaders 또 새로운 도마뱀니가 나왔어요 they are alive today 지금 살아있는 어떤 암컷 도마뱀들은 reproduce hermaphrodistically 너무 어려운 말을 하면 꼭 설명을 해줘요 that is 즉 이런 다음에 all by themselves 여자들끼리 자웅 동체 뭐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reproduce 생식하다 그래서 좀 짧은 단어로 breathe 라는 게 있죠 잠깐만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하자 그쵸? 이렇게 막 쭉 읽다 보면 요점은 sea turtles도 나왔고 dinosaurs도 나왔고 lizards도 나왔는데 결국은 온도 변화 때문에 뭐 여성이 더워야지 여성이 되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면 종이 멸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 결국은 이게 공룡 얘기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선택한 갈게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니까 와서 보면 totals may help us understand the extinction of dinosaurs 에서 정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dinosaur's extinction을 이해하는 것을 얘가 좀 도와줄 수가 있다 이게 일치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나머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 temperatures have no effect 여기서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lizards usually reproduce herma 어쩌고 발음하기 어려운 이 말 근데 여기서 뭐가 틀리냐면 usually가 틀리죠 보통이 아니라 under stress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dinosaurs became extinct due to a particular calamity 하면 이제 뭐 여러분이 calamity를 몰라도 이게 워낙 맞기 때문에 답 1번 했겠지만 좋은 단어긴 합니다 왜 catastrophe 라고 하는 그것하고 같은 말 재앙 큰 재앙 뭐 뭐 흔히들 말하는 여기도 나오지만 그 소행성이 충돌을 했다든지 뭐 그런 재앙을 climate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앞페이지에서 조금 덜 읽은 게 있나요 가볼게요 but male lizards cannot manage on their on their on their 아 예 on their own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렇지만 male lizards가 on their own 스스로 by themselves 같은 말 스스로 어떻게 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 the world of the dinosaurs may have ended initially with a bang bang may have pp 다시 나왔습니다 may have ended 끝났었을 거다 처음에는 with a bang 큰 꽝 하는 소리 왜냐하면 volcainers 가 erupt 하거나 그렇죠 or an asteroid crashed 그래서 asteroid가 이거 a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스타가 되버리죠 그래서 이게 소형성이에요 asteroid가 crashed 추락 딱 이러면서 그래서 공룡세계가 끝났을 수 있다 but then 한번 꺾어주고 as lonely males sought fruitlessly for mate 뭐 앞에 얘기들은 이제 bang 과 함께 멸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원래부터 하려던 얘기 온도 뭐 어쩌고 하는 얘기 외로운 males 가 이제 뭐 얘기를 하네요 예 다시 잠깐 예 이렇게요 암컷이 없어서 외로워진 males 가 그 sought fruitlessly for mate 하면 잠깐만요 예 이렇게요 외로운 매일들이 sought fruitlessly for mate 해서 여기 mate는 짝 그래서 fruitlessly 하면 이제 실효 없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짝을 찾아 나갈 때 you may have simply faded away 해서 그러다가 그냥 사그라들었을 수가 있다 이거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fade 잦아들고 그러는 거 with a whimper 하면 whimper는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훌쩍훌쩍 울 때는 삽이라는 말도 하고 또 울다 라는 다른 말 whip w 시작하다 이런 말 울다가 많이 있거든요 파워드에서는 이제 거의 뭐 통곡하다 이런 단어 lament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18번 이제 세 문자 나왔습니다 over the course of history it has been artists, poets, and playwrights who have made the greatest progress in humanity's understanding of love 와 숨 나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일단 여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it has been artists 여기서부터 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이를 들 때는 하나만 딱이요 artist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요 playwright 하면 이거 희곡 쓰는 사람들 식스피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who have made the greatest progress in humanity's understanding of love 하면 동그라미 딱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술가들이 사랑에 대해 얘기를 했다 romance romance has seemed as inexplicable as the beauty of a rainbow 그러면 결국 이제 romance라는 거는 love와 같은 말이고 여기 inexplicable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단어 몰랐겠지만 추측 생각을 해보면 romance는 romance는 이거처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rainbow의 아름다움처럼 뭐 하여튼 뭐라 그럴까 inexplicable 추측은 안 된다 그러면 좀 덮어둔다 이거 모른 다음에 표시해 두고요 but 이게 중요하니까 but 이어가 중요하니까 이걸 모른다는 건 잊어먹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니까요 these days scientists are challenging that notion 하면 여기서 이런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있어요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틀렸다 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단어 몰랐는데 다행스럽고요 이제부터 열심히 읽으면 되겠어요 밑줄은 어디 있나 뒤에 있나 보죠 자 그럼 가볼게요 계속 읽어보죠 and they have rather a lot to say 그래서 여기 rather는 없어도 되는 말 a lot to say 할 말이 많다 여기 다소 많다 이래서 여기 돼 있는 scientist 과학자들은 할 얘기가 많다 about but how and why people love each other 그래서 결국 이 정도 읽으니까 이제 but 을 중심으로 but 항상 무게중심을 잡죠 앞에는 예술가와 사랑이었고 but 다음은 과학자와 사랑 이라는 것이 되게 분명해졌으니까 그러면은 빈칸이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가죠 여기 아 이렇게 문장이군요 according to the passage of we and our scientists 결국 과학자에 대한 얘기고 now consider love as something 해서 사랑을 뭔가 어떠한 것 으로 여긴다 해서 여기 as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원래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미국사항은 거의 안쓰는데 출제하신 선생님은 as를 쓰셨군요 보통 문제가 된다 그러면 constal a as b를 틀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지점이에요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없을 수 있고 없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사랑은 어떤 걸로 여겨지냐면 음 예 에스 불필요하다고 사항하는데 자 어떤 거냐 그러면 과학자들은 사랑을 뭐 사회에 대해 할 얘기가 많고 연구하면 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그러면 enviable 이러는 거는 예술가들이 하는 얘기고 부러움을 살만한 것이다 했으니 edible 이 말은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쉬운 말이에요 먹다가 모양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말이 전혀 안되고 그 다음에 expiable 이런 말은 우후 원래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expiation 이라는 동사인데 사실 여러분이 여유권 없습니다 기왕에 나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PI가 원래 pious라는 말은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어려워요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닌데 경건한 왜 절에 가서 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당이나 교회나 그러는 어 뭐 어머니 같은 경건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주 깨끗하게 하다 이래가지고 속죄하다란 말이에요 expi 그래서 속죄될 수 있는 이런 것은 하여튼 여러분 단어도 몰랐겠지만 여기서 보면 explicable 이라는 말 단어가 어렵네요 이제 약간 여기 나왔었죠 앞에 다시 올라가 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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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여기 inexplicable 이 단어하고 저거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explicate 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과학자들은 explicate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힌트를 찾았으면 참 좋긴 했을 텐데 이제 결국 설명하다란 말이에요 explication 하긴 파워드에 보면 표제어로 이게 나오거든요 소리는 explicit 이라는 말이 명백한 클리어하다 이런 단어예요 너무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플릭이 접다라는 말인데 접혀있는 것을 밖으로 펼치기 때문에 explicit 아주 두드러진 거고 이것의 반대말은 implicit 해가지고 함축적인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밖으로 드러내어 설명하다 라는 동사가 explicate 케이스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9 아 우리 다 올리겠나요 그래도 읽어보죠 자 시작해봅시다 understanding the neurochemical pathways that regulate social attachments 여기까지가 주어 그래서 neurochemical 이렇게 끊어지니까 뉴론은 nerve에서 온 신경 신경화학 경로들 그래서 사회적인 친밀성 attachment 친밀성 이런 것을 regulate 조절하는 이게 룰이란 말이니까 그런 통로를 이해하는 것은 may help to deal with the defects in people's ability to form relationships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결함들이 있는 것을 다루는 걸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all relationships rely on ability 모든 관계는 이런 능력에 의존한다 to create and maintain social times 에서 사회적인 유대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rely on 달려 있다 그 다음에 defects can be disabling 에서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능력에 defects 결함이 있으면 이거는 거의 장애다 disabling 장애처럼 고통을 준다 and become apparent as disorders such as autism and schizophrenia 그래서 이를 disabling 하고 그리고 눈에 확 드러난다 뭐로 드러나냐면 장애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티즘은 자폐 그리고 schizophrenia는 schizophrenia가 우리말로 정신분야 정신분야 이런 걸로 드러난다 research is also shedding light on some of the more extreme forms of sexual behavior 해서 연구가 또한 shed 라는 거는 툭툭 떨어뜨리다 빛을 떨어뜨리다 무엇에 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 보여준다 이거죠 some of the more extreme forms of sexual behavior 성적인 행동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행동들에도 뭔가 드러내 보여주고 설명한다 shed light on 이라는 거는 보여주고 아까 말한 explicate 그런 말이 돼요 빛을 보여서 쫙 드러나게 하니까 and some utopian groups 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몽상가죠 이렇게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see a as b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이제 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그러한 작업을 as a doorway to a future 이런 미래로 가는 길이겠다 그 미래의 설명인데요 그 미래에서 사랑은 보장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제공이 되는데 화학적으로 약물로 아니면은 심지어 유전적으로까지 이제 engineered 공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from conception 이라는 말은 동사 원형 concept 이라는 말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생각을 품다 그 다음에 임신하다 뭔가 애기 같은 걸 품는다 저에게 잉태라고 읽으면 좋은 단어입니다 컨셉하고 되게 다르죠 이 정도 19번 여기는 globaliza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치 문제 그러면 주제 찾고 선택하고 가겠다 보면 globalization has its upsize and downsize 그러면 주제는 분명히 이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라는 뻔한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갔는지 봐야겠죠 countries like China 중국 얘기 Adopt a basically pro-globalization strategy 제가 했듯이 pro라는 말이 중요해요 pro는 좋다는 거죠 지지한다는 거 그래서 pro-life 이러면 이게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 pro-life 라고 그러거든요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친이라고 읽었습니다 친 친 세계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apt 하면 요게 1번 요게 2번 adapt it 그것을 조절하여 to their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전세에서 세계화를 조금 적당하게 바꿔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rip rip이라는 말은 rip하고 굉장히 다르죠 rip은 파속적띠다 rip은 거두어드리다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할 때 rip the benefits 이런 걸 거두어드린다 여기까지 읽으면 중국이 잘 활용하고 있는 예였어요 좋은 얘기였죠 여태까지 Of course there are costs to do this growth as well 이제는 안 좋은 얘기를 할 거라는 걸 cost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뭔가 이제 피해들이 있다 비용이 있다 In terms of environment 환경 상하죠 또 social cohesion 했는데 이거는 coherent라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가 앞뒤적 논리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근데 cohesion은 원래 요 부분이 붙다 에서 왔기 때문에 social cohesion 사회적인 유대 사람들이 딱 음집력 이런 것이 좀 상하고 그 다음에 equality에서 경제적인 평등도 자꾸자꾸 불평등해지고 이런 cost들이 있긴 있다 그래서 중국 얘기 좋은 지점 그 다음에 안 좋은 지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어디로 흘러갈까 이제 궁금해서 좀 더 보면 which 라는 말이 형용사절을 앞에 있는 뭔가를 설명할 건데 each government 이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저는 which를 해석을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것을 각 정부가 least to monitor and mitigate 해서 아마 이게 국가직의 답이었으니까 미리게 중요한 동사 완화시키다 아까 있었던 안 좋은 비용들을 관리도 하고 또 완화도 시켜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but 하고 항상 but이 진짜 중요한 거 but let's stop downplaying the economic benefit 해서 좋은 점이 있다는 거를 downplay 작게 얘기하지 맙시다 and let's stop pretending that 이렇게 뭐뭐인 척 하지도 맙시다 이러니까 더 이상 잃을 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주장은 benefit이 많습니다 라는 건 드러났으니까요 자 그럼 선택한 거 할게요 globalization promotes social cohesion and economic equality not to mention economic benefits 하면 세계화는 뭘 늘리냐면 사회적 응집력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더 이상 읽지 맙시다 그 다음에 anti-globalization movement 해서 여기 이제 프로의 반대네요 그렇죠? 아까 pro-globalization 지지고 anti는 반대하는 그런 운동은 여기서 이 이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can be a realistic alternative to globalization 그래서 현실적인 alternative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좋다 그랬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다 그 다음에 each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downsize of globalization 하면 downsize를 monitor 하라 그랬으니까 shouldn't 때문에 틀리다 economic benefits from globalization 하면 benefit이 overrides environment and social problems problems 하고 볼 때 override라는 게 제가 더 크다 이런 말이 돼서 override라는 뜻을 알아야 되네요 오버가 위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보다 더 크다니까 맞는 얘기다 결국 마지막 문제로 가기 전에 다만치 해석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죠 자 어디부터냐면 let's stop pretending that that 절을 pretend 다음에 to만 나오는 게 아니다 pretend to 많이 쓰지만 pretending that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척을 하고 있지 말자 the anti-globalization advocate 여기서 주어니까요 이렇게 세게 읽었고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have any realistic strategy for 이런 것을 위한 어떤 현실적인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느냐 무엇을 위한 전략이냐면 bringing many people out of poverty quickly 해서 많은 사람들 bring 사람 그 다음에 장소부사가 나온 거고요 가난 밖으로 사람들을 빠르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없지 않느냐 there are many 그 다음 speeds that a country can go at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면 한 나라가 갈 수 있다 at the speed 알 때 여기 스피드가 앞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끊고 국가마다 세계화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down this globalization path 그래서 이 세계화의 길을 down 진행하는 걸 down이라고 해요 그냥 걸어가면 자꾸 사람이 작아지니까 쭉 갈 때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each country has to choose the right speed for its particular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 해서 각 나라가 적절한 속도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여기서 적절한이죠 무엇을 위한 적절한 속도냐면 자기의 특정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맞는 걸 찾아라 그러나 there is only one right direction 해서 옳은 방향이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화를 아주 지지하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뚜렷하게 들리게 읽고는 답 잘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the fighting 가장 부합하는 건 세부사항 문제인데 the fighting escalates to a place where you no longer feel like you are understood by your partner 해서 특이하게도 싸움 대체로 부부간의 싸움인 것 같은데 escalate 점차 점증 점증 자꾸자꾸 올라가서 자꾸자꾸 올라가서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 더 이상은 파트너에 의해 이해되지 않는구나 라는 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이 글은 싸움이 자꾸자꾸 늘어나면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 조금만 더 읽으면 내용이 쉽죠 physical intimacy stops Intimacy라는 좋은 단어 친밀성입니다 효용사는 intimate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끝나고 communication stops and you are living like roommate 해서 부부가 하기보다는 그냥 방친구처럼 살게 된다 resentment builds resentment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게 sense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we 라는 접도어가 다시 란 뜻에서 이렇게 st를 붙여가지고 싫어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resentment 말고 또 금방 사는 단어가 예를 들면 repeal 이런 단어가 취소하다 라는 말이 되잖아요 좀 쉬운 말 없을까 repeal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필은 호소하다지만 repeal은 취소하다니까 뒤로 빠지고 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드는 거 resist 라는 말이 그렇네요 저항하다 라는 말을 뒤로 빠지면서 싫어한다는 거 resentment 싫은 감정 분노가 자꾸 늘어나고 and you get in your head too much 해서 get in your head 해서 네 머리 안에 get in your head too much 너무 많이 네 머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다는 얘기일까요 you get in your head 네 생각만 계속 하게 된다 you are no longer about feelings 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you start punishing each other 해서 이제 뭐 서로를 벌주고 the next step is you fight less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싸움조차 안한다 when you get to the break up point 해서 break up이라고 하는 깨지는 지점에 가면 you actually fight less with your partner 해서 별로 안 싸운다 해서 뭐 좀 시시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갈게요 이제 break ups are immediately followed by big fight 하면은 여기서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be followed by는 a가 is followed by b 하면은 이게 순서대로죠 왜냐하면 a가 따라간다 하면은 follow를 능동태로 쓰면 follow가 능동태일 때 주어는 뒤에 것이잖아요 그쵸 내가 따라간다 너를 그럼 네가 앞서가고 나는 뒤에 가는 거죠 순서대로 하려면 네 뒤에 내가 간다 이러려면 이렇게 수동탈 써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것 순서대로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는 세게 싸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먼저 세게 싸우다가 덜 싸우다가 깨진다 이런 순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fight less when you get to the break up point 해서 좀 깨지는 지점이 되면은 사실 별로 싸우지도 않는다 이건 딱 맞겠고요 3번은 resentment increases because physical intimacy increases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노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physical intimacy 라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친밀성이니까 유치적인 친밀성이니까 이건 좋은 거고 이게 떨어지니까 분노도 올라간다고 해야 되는데 increases 랑 동사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fighting at the final stage is more violent than ever 그래서 비교급에 된 다음에 ever를 쓰면 그 어느 때보다 더하다 이러니까 이제 최고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의 싸움은 굉장히 격하다라는 것이 물론 전혀 하던 얘기가 같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저 읽겠습니다 you fight less because in your mind and heart 싸움을 안 하는 이유는 in your mind and heart 당신의 머릿속과 감정, 마음, 마음 안에서 you start to detach yourself from the other person 해서 detach 이라는 동사가 detach a from b 이런 구조된 거고요 저 사람을 떨어뜨려 내기 때문이고 and you don't care as much anymore 해서 그만큼 많이 care I don't care 신경 안 써 하는 그거죠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다 you have already made a determination that 당신은 벌써 결정을 했는데 대절 이하가 determination의 내용을 설명하죠 that he doesn't understand you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that he will never understand you 다시는 하지도 못할 거야 and that the relationship just won't work out 그래서 work out이라는 말은 운동하다는 뜻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으로 지금 쓰였고요 그 다음에 the minute you get into a fight 하면 the minute이 종속 접속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부사절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딱 싸움에 들어가자 you just work away from it 싸움을 시작하면 그냥 바로 나와 버려 이런 상황은 분명한 표시다 어떤 표시냐면 you are at the break of point 그래서 이제 깨질 거라는 얘기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문제 다 풀었는데 영어를 읽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주제가 뭔지 우리나라 글을 읽듯이 주제가 뭔지 또 출제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는 뭔지 이렇게 클리얼하게 알아듣는 것 그런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꾸준히 재밌게 그렇게 공부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